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술정 모니카입니다 자 그렇게 웜업을 하신 후에 우리가 여기서 책을 보시면요 이 책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왜 인기가 많을까요 바로 repetition, rhythm, rhyme 이렇게 얼로 시작하는 3r 이라고 하죠 자 반복이 있구요 리드미컬하게 읽어 줄 수 있구요 바로 라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반복이 있냐면요 우리가 책을 여러 번 많이 읽어 주실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I see, 죄송해요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그럼 뒤에 아 red bird가 나오죠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왁왁, 왁왁, 왁왁 what's that?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me 그럼 또 yellow duck이 나와요 자 이렇게 책이 뒤에가 계속 어떤 게 나올지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predictable and patterned book 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아이들이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요 뒤에 뭐가 나올지 predict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 유추원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좀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스토리텔링 즉 책을 그대로 read aloud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픽쳐라든가 아니면 퍼핏이라든가 이런 뭐 치료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우리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자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펠트천으로 동물의 모양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보시면 그쵸 우리 키즈클럽.com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거기에 무료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코팅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퍼펫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준비를 잠깐 필요하겠죠 선생님들은 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그쵸 여기 책을 한번 읽어주셔도 되고요 요렇게 바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Hello everyone! Okay so now can you guess who I am? I'm a bear. Okay so what color am I? I am brown. Okay so I'm a brown bear. Okay so I'm a brown bear. Okay so now ask me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Ready?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 여기 정해져 있는 그런 음원들이나 노래들도 있지만요 트윙클 트윙클 리드스타에다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면 또 훨씬 재미있게 쉽게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I see a, I see a, what's that? 자 이러면서 어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 다 같이 보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Quack quack,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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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an you guess what it is? Oh! I see a yellow dog looking at me Quack quack, quack quack, hello I'm a yellow dog Yellow dog, yellow dog, what do you see? Knee, knee What is that? A horse, right? I see a blue horse looking at me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하셔도 되고요 노래처럼 쉽게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말로 하면 약간 로직 클래스 이런 데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할 때는요 노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노래만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해서 Blue horse, 자 그 다음에 Blue horse, blue horse, what do you see? 자 첸트로 같이 이번에 하는 거 연습해 볼까요? Blue horse, blue horse, what do you see? 미에에에에에에에에에 호우! Ribbit, ribbit, ribbit I see a green frog looking at me 자 이렇게 첸트로 같이 해보세요 Green frog, green frog, what do you see? Ribbit, ribbit 미에에에에에에에에 미에에에에에 What's that? 미에에에에에에 아, 캣 I see a purple cat looking at me Purple cat, purple cat, what do you see? And will you see?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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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A dog So we call it a dog A white dog I see a white dog looking at me And And talk 낮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금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첸트로 하실 수도 있고요. 송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채널 컨버세이션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책 전체가 쉬워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퍼스트 리딩 액티비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한 다음에 어, 나는 우리가 보통 레슨 플랜 짜잖아요. 나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싶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 그쵸? 기억하시죠? 자, 나는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이럴 때 우리는 리텔링이라는 걸 하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까 스토리텔링 했던 걸 붙여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거죠. 브라운 베일, 브라운 베일,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자, 그럼 아이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I see a, 이건 선생님이요. yellow duck looking at me. 자, 그럼 아이들이 시작. yellow duck, yellow duck, what do you see? I see a blue horse looking at me. blue horse, blue horse, what do you see? 이래서 리텔링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물 이름, 색깔 이름, 그러면 what do you see? looking at me. 특별히 해석해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대략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아이들이 나왔구나 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C와 멀룩의 차이를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빠르게 한다면 우리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노래로 브라운 베일, 브라운 베일,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자, 이렇게 해서 노래로 할 때 피처가 붙어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한번 액티비티 같이 또 해볼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액티비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역시 또 펠트천으로 이렇게 파우치처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림을 여기다 숨겨놓은 다음에 게싱 게임 하기도 하고요. 매칭하는 게임,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 보시면 제가, 그쵸, 아이들한테 이제 컬러 이름을 나는 물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야 라고 하신다면 컬러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에, 그쵸, 동물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what color? 이렇게 노래처럼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t? 이렇게 노래 한번 하시고 what color is it? 이렇게 말로 한번 꼭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 it's 이렇게 조금 끌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s brown, it's brown, it's brown, brown, brown what color is it? it's brown, great and, uh-oh, who is inside it? so can you guess what it is? okay, so now, who am I? guess who I am? I can fly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도요, 우리는요, 그쵸, 이렇게 들려주면서 body gesture 하시면서요, 또 소리 같이 내볼까요? 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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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니멀 사운드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and now, who am I? ta-da! now I am which color is it? I am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t? 자, 제가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또 음 이럴 때는 그쵸, 이런 노래가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노래를 연결시켜주시는 거죠. it's red, it's red, it's red, red, red okay, so now, who is red? 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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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ird, right okay, so what is this? it's a red bird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자,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활동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아이들한테 빨리 말하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하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또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잠깐 아래를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을까요? 타당! 아까 등장했던 바로 그 네, 섀도우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제는요 음, 예를 보면서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 아까 이거 그냥 말했다면 사실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음, 뭐지? 선생님이 말해주는 척,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맞춘 척 해주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나눠줄 거냐면요. 짜잔! 보시면 제가 네, 이렇게 동물들을 하나씩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나 혹은 픽업원 해서 원하는 걸 뽑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보드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Who am I?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o am I? Who am I? I'm a... 그러면 그쵸, 브라운벨을 갖고 있는 아이가 다다다다다다 와서 이렇게 맞춰보겠죠? 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맞추면 Yes, I'm a... 그리고 아이들은 그쵸, 바로 첫날에 bear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I'm a... 이러고 눈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 친구가 아,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 Who am I? 하고 I'm a... bear, right! I'm a bear, high five!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맞췄나? 이러면서 네, 어, 내가 맞췄나?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같이 그렇게 하이파이브 해주는 것도요. 섭시겸에 아주 좋습니다. 혹은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신 다음에요.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fly sweater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드에다 이렇게 붙여놓죠. 그럼 아이가 와서 이번에는 어때요? 자, 여기를 찰싹치면서 bird! 이렇게 맞추게 한다든가 혹은요. 네, 이렇게 뿅망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bird! 이렇게 말할 땐 이런 것들을 쓰시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장, 모니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